또 치면 써날락시교 아 저 X끼 뭐야 왜? 어? 아 이 X발 X끼 저거 아 쟤 왜 저래 쟤 저 뭐야 저 왜 튀어나오는 거고 저 왜 X랄 하는 거야 저거? 자 오늘은 아테나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킹오파에 나오는 그 아테나 맞구요 원래 이 게임에서 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오른쪽 그림 얼굴 인중 엄청 짧아 뭐야 지금 훌렁 벗어버리네 점프 아 쪼인트를 까네요 쪼인트를 까서 몬스터를 죽여버리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철퇴야? 철퇴로 때려 죽이는 거야 지금? 뭐야 망치야? 아 오 한마 이번에? 야 이거 한마로 때려 죽이네요 엄청나게 잔인한 게임이구요 어 뭐야 죽어버렸는데? 아 이 게임에 도르마무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? 이 에뮬레이터에 자체적으로 탑재되어있는 도르마무 기능 이 기능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으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머리가 약점인 것 같은데 도르마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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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.. 하지 말라 했다 래.. 하지 말라했어 내 화살을 받아라 아 씨XX야 야! 야! 아 저 X끼 뭐야 왜? 어? 아 이 X랄새끼 저거 아니 쟤 왜 저래 쟤 저 뭐야 저 왜 튀어나오는거고 저 왜 X랄하는거죠? 나도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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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랄 로마 야! 일로와봐 아니 일로와봐 아 롤르마무! 으, 으, 개XX야! 이제 놓고 다섯 스테이지쯤 더 있으면 재미있겠다. 개XX야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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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지금 게임에서 레벨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고 계십니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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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라고! 어, 이거 어떡하라고! 오늘 두탄하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. 현황인가요?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아, 재미있었고요. 내가 보기엔 이거 스팀판 내면서 도르마무 괜히 는 게 아니야. 이 게임 미친 게임이야. 현 재미있었어? 진짜 재미있었냐? 아, 예, 재미있었어요. 저 들어가 볼게요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자요. 스마! 안녕하십니까! 이제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